컴퓨터 게임 소리가 안나가지고 지금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저거 알람소리도 안들려서 내가 읽어야 돼 오늘 나 딴거라도 해가지고 똥꼬셔라도 똥꼬셔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미노 디럭스 비자에 치즈 3개 추가해서 먹는거 추천합니다 원래 이사할때는 짜장면입니다 배고프시면 드셔야 마음 편하게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죠 후원 더빙 너무 웃겨요 배도님은 목소리가 몇개신거에요 목소리는 랜덤인가요? 수험생인데 수험 들여줄까봐 걱정입니다 악수가 서부시대 사람들이 나는 무기가 없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했던 인사법인건 알고 계셨나요? 몰랐는데? 난 너무 예뻐 너무 섹시해 이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boy 제 멋있는 목소리로 57번 교통정보입니다 아나운서로 읽어주세요 후원 소리 안들리는게 좋습니다 대도님 더빙을 더 드리니깐 좋네요 구멍이 두개지요 구멍이 두개지요 요즘 후방할 때마다 워킹데드랑 랜덤 트위브를 다시 정주행중인데 또 봐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평경장이 옳은 발이 잘렸어 내가 괜한 일을 제 후원인 마요이가 읽어줄게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10년동안 헤매다 이제야 가입했어요 19꾼이요? 내 이름은 명란 몇 달이죠? 네존님 오랜만에 미국에서 생방봐요 지금 여기 본방학인데요 더빙 귀엽게 부탁해요 최민식은 가능하십니까? 누구냐 너? 최민식은 안될거 같은데?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송강호 같냐? 송강호 같냐? 넌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내려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빨하니깐 정마남에게 밑에서 한 장 그리고 아기에게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동작구먼 첫편부터 장난질이냐? 이거 왜 이래 천하의 아기가? 예림이 그거 장이여? 방만 들지마 사쿠라는? 사쿠라야? 안녕하세요 이득충입니다 이득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이건 뭐야? 어? 어?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시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를 그리고 있군요 흐흫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 또 창문 유리창 딱 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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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 파티 하하하하 야 이거 뭐냐 이게 오~~마 coule어~~ 안녕하십니까 홀로그램으로 인사드립니다 뉴욕타임즈 해소소강 이사하다 별빛이 내린다 신기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